저퇴를 할까? 여기는 저퇴를 할까? 저퇴를 할까? 여기 저퇴를 하셔야죠 형 형은 그냥 주정하셔야지 테란 아니 내 무슨 무시해 근데 여기 저퇴가 좋긴해요 섬점 나오면 저퇴가 확실히 좋던데 근데 1대1 상황은 저퇴가 좋아요 어? 저퇴? 1대1은 저퇴가 좋아요 섬은 안좋아요 섬도 이길 수 있어 일단은 내가 던진게 변만할게 센터게 터져 센터게 센터게 센터 여기 센터에다 네 그거 하면 근데 그거 해도 나중에 링 배럭으로 넘기기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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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기 무조건 링 배럭 해왔기도 안될거에요 그걸 던진게이드 하면 저는 링으로 알아서 막는데 형이 이제 알아서 형도 캐논이나 뭐 안먹어 그런거에요 프로게이머잖아 아 그렇지 센터게렉터한테 5번씩 피하더라 8번 저도 알아요 거기 같이 있었나? 응 나 5쪽으로 보고있었지 아 맞아 사실 쉬운걸 말이야 그니까 그건 못해봐 근데 이겼잖아요 아마 근데 센터 바로 볼거에요 그니까 오버풀 탈할까? 아니 제일 빠른거에요 12%정도로 12%정도로 000%정도로 공격하는وم 1%정도로 6%정도로 7%정도로 2%정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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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2번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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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네 오케이 저그만 괴롭히면 돼요 림만 찍기에도 이득이잖아 특파수는 근데 어차피 저도 림따라 찍어야 돼요 저거 형 배럭으로 무조건 해서 링 넘겨요 저거 나도 그냥 안 받으면 먹지 말고 할까 아니다 아니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어 아... 선발이 맞아요? 선발? 응, 깍스 뺐어 무조건 저거 넘기겠다 아... 오우, 정말 커 내가 지동은 지동이다 근데 포 할 준비해야 되긴 해요 그 뭐야, 이제 배럭 아마 포 그것도 확인해야 돼, 게이지를 늘려놓고 무조건 넘기고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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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석에 뭐 있던데? 안 돼요? 허세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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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그 해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끝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기발하게 저 3cm 드라그 갑니다 링이 너무 많아서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남았는데 3cm 이제 찍을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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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씨를 끝낼까요? 리버 있나? 리버 이제 푹 가 가자 일단 와 돌려 돌려 와 와 상전이 이게 자세가 많이 붙네 지을까요? 어? 아니면 안마당 먹고 해볼래요? 아니 지나도 더워 버렸어 나 자자고 먹거든 상승을 했어야잖아 이게 내가 리버 너무 많이 찍었나 보다 a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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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만 이만 희망 줬다가 이렇게 테란도 몰카 있어서 아 난 링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저그한테 알걸 이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볼렛같이 너무 약하긴 하네 오! 왜 자꾸 왜 웃겨서 희망 공격하는 거야 그니까요 아 근데 저태가 확실히 좋다 저렇게 되니까 웃기다 보면 저태가 좋다 그냥 전진 게이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나봐요 그냥 하는게 낫나봐 그냥 생렉하고 아니 나 어차피 생렉해도 저기서 넘기니까 조금 애매하네 마지막 한 번 가보고 기술 칠까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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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네 다른 나 네 네 네 뭐지?